서비스를 주셨다 맘씨가 좋으시다 설레 서비스 설레 어디 있어? 여기는 27호예요 여기요? 아 그러면은 네? 워이 이만으로 워이 서비스는 주셨다. 맘씨가 좋으시다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비스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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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비치진 않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이렇게 예뻐서 요즘 여기저기 많이 보는 것 같아. 비치진 않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비치진 않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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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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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